꿈이 뭐였습니까? 꿈이요? 어렸을 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토이스토리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어렸을 때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장난감들이 내가 안 보고 있을 때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다고 그게 충격을 받아서 그 폐다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 과로 갔는데 정작 저는 되게 활발한 성격인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앉아서 계속 포도 안 그리고 있고 사과, 가나나 이것만 4시간 동안 계속 그리고 있는데 몸이 간지럽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제 제 10년 뒤나 5년 뒤 모습을 항상 상상해보거든요 이미지를 그려보는데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또 당시 패션도 관심이 있으니까 패션 디자이너로 이제 전향을 했어요 과를 그래서 다행히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재봉틀하고 또 이제 바느질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또 이거는 또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심지어 모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패션 바이어가 돼야 되겠다 바이어는 뭐 밀라노 가서 딱 셀렉션 보고 이거 이거 딱 해가지고 우리 매장에 갖다 놓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바이어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갑자기 고모에 지금 너무 한참 그냥 현랄망도 지났다가 증시를 차려보니까 연기를 하고 있어 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